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2년 동안 정말 장사다운 장사를 해보지 못했는데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부채 그러니까 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 이런 의문이자 그런 질문이자 그런 걱정을 가계부채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마침 12월 22일자 서울경제신문은 대출 100조 저축은행발 가계부실 경고음이 울리다 이런 현장 상황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축은행의 가계 및 기업 대출 잔액이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95조 원을 넘어서서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아주 심하게 그렇게 추진하면서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에 아주 급증하는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04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참조하게 되면 2021년도 6월부터 10월까지는 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대개 27%에서 28% 정도로 두 자릿수 성장을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특히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부채가 그런데 이 같은 급증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나이스 신용평가는 최근에 발간한 2022년도 산업 전망에서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 경험했던 저축은행 사태는 단기간 내에 대출이 크게 늘어난 이후에 12개월간 기준금리가 무려 5번이나 인상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이 부동산 경기를 하락시키게 되고 도심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대규모로 부실화되면서 바로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업종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대출 자산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기준금리가 빠르게 여러 차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과 비슷한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대출자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대손 비용이 이자 이익보다도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내용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와 현재가 크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저축은행의 대주주의의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그 사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 은행계열과 그리고 비은행계열 그러니까 은행은 아니지만 비금융계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런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주주가 유상정자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점이 2011년과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어질 금리 인상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마는 대략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22년도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3월 말 폐임 이전까지 기준금리를 최소한 두 차례 정도 올릴 것으로 봅니다 또한 2022년도의 전 세계의 화두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풀었던 막대한 통화를 회수하는 유동성 흡수와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금리 인상이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 잡게 되면 역사상 유려가 없던 유동성 파티가 끝을 맺을 그런 조짐이 확연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돈줄을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할 때 본격적인 고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또 집값이 대체로 오를 것이다 그런 의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김경민 교수는 자신이 확보한 그런 모델을 통해 가지고 기준금리가 1.5%로 오르게 되면 집값은 2021년도 6월 대비해서 최소 10%에서 최대 17%가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소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상 10에서 17%가 하락한다는 것은 실거래가격으로서는 훨씬 큰 폭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의 전망치가 엇갈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를 지은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연세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위험이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국가 부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이번엔 다르다는 그런 책을 출간했던 하버드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역사상 과도한 부채는 예외 없이 금융위기로 끝났다 이런 따끔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도는 가계부채 상황이 과연 어느 정도 상황인가 이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8월 달에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성숙 박사가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그런 짧은 보고서가 한국의 가계부채의 식상에 대한 부분을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은 2021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1936조 원입니다 지금 정도는 한 2천조 정도에 육박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13년도에 천조를 넘어선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2014년에 비해 가지고 약 8년 만에 가계부채가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약 천조의 가계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2020년도에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그 GDP의 수준이 1727조 원 정도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지표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입니다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한 30여 개 나라가 되죠 3, 40개 나라가 됩니다만 OECD라고 그렇게 합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은 최상위인 1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이것은 2008년도에는 불과 11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뿐만 아니고 기업뿐만 아니고 가계도 한 2천조 정도가 될 때까지 상당히 부채에 의존해서 많은 부분들을 활동을 해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증가 속도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2020년도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9.5%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국 다음으로 빠른 나라가 스웨덴인데 6%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6%입니다 압도적으로 한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빠른 그런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국내 총생산 GDP의 3배 민간소비의 5배 정도가 바로 가계부채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를 짊어지게 되면 갚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자 정도는 갚아 나갈 수가 있지만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소득 증가율이 유지가 되면 그나마 문제가 심각하지가 않은데 부채를 상당히 짊어진 상태에서 소득 증가율이 둔화가 되게 되면 겨우 이제 이자를 갚아 나가다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12월 21일 날 통계청은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장년층은 40세부터 64세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해서 평균 소득은 중장년층의 경우는 3.8%가 증가했는데 반면에 대출 잔액은 무려 7.1%가 증가했습니다 부채 때문에 앞으로 크게 홍력을 한번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그런 홍력이 올지 또 얼마만큼 그 파급효과가 클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의 부채 문제는 정말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